이중 국내 징수는 약 3초 동으로 예산 대비 1.5%에 달했고 수출입 부문 징수는 초 3천억 동 이상이며 예산 대비 7%에 달했습니다. 지방 예산 총 공형 지출은 18억 4천만 동 이상에 달하여 예산에 비해 6%에 달했습니다. 이중 개반도자 지출은 약 4천950억 동으로 예산 대비 4%에 달했으며 자주 지출은 13억 4천9백만 동 이상이었으며 예산 대비 9%에 달했습니다. 인만적으로 연초 동안 자주 지출하는 것은 예산에서 배정되고 기관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자금은 종족하고 시기적절하게 보장합니다. 또한 사회보장 대상과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급여와 보조금은 지출한 미용은 보장합니다. 동시에 지방에서 제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은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게 지출하는 것은 자안 수행하면서 예산 등급은 여전히 예산 운영과 관리의 기금에 군형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란 관리 환동은 계속하면서 동나이성의 지역 및 무선은 여전히 사람들이 따뜻하고 충분한 봄은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의미 있고 자애로운 환동은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나이성의 베트남 조국 전선위원회는 지방에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전 24 값진 연설할은 더 충분하고 따뜻하게 마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하이 그룹 주식회사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값진 연설할은 마치하여 중하이 그룹 주식회사는 동나이 지방에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돈 모기 위한 가난한 사람은 위한 기금에 5억 동의 금액은 기부했습니다. 지방의 베트남 조국 전선위원회 위원장은 동나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위해 서란 관리 밀은 기부한 중하이 그룹 주식회사의 직원과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지방 조국 전선위원회는 지역별의 대표단은 협력하여 단은 조직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선물은 전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봄은 마치 한 수 있도록 온바른 대상에게 선물 전달은 보장하고 적시적구로 전달한 것입니다. 정부는 방금 도치법 시행령의 임무조항은 조정하고 모아나는데 관난 시행령은 제정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구제적기 지각견정 등에 관한 법륜 시행령은 토지법 제 112조 제1항에서 정한 지각견정원칙에 근거하면 지각견정방법 적용요건과 지각심의회의 토지가격방안에 심의견괄은 구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성의 이민위원회는 구제적인 판값은 권정하거나 성급 이민위원회가 현급 이민위원회에게 권한은 위임한 경우 현급 이민위원회가 구제적인 지각을 권정합니다. 구제적인 지가는 토지법 제4항 제114조 제2항 제172조 및 제3항 제189조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토지이용권은 경매하기 위한 가격은 국가가 토지이용료를 징수하거나 1회로 임대료를 징수하는 도치를 임대 한 대의 가격입니다. 자원환경기관은 이민위원회가 특정 지가의 견정은 조직하도록 더운 책임이 있습니다. 베트남 해양국은 해상 운임이 계속 인상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트남 해양국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 베트남 기업은 해상 운임 인상 운송기간과 예약 주문 증가, 주문 지연 및 무대 경비 인상 등 위험에 짐연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처럼 중동 지역 간등이 확산된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 화문 해상 운임 인상도 계속 크게 증가하고 민 컨테이너 무실이 향후 가격 인상 가능성에 직격탄은 날린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이전 24년 썰란 동안 동아이에 머문고 고향에서 멍미 떨어진 썰란은 보냈기로 견정했습니다. 그들에게 친문은 더하기 위해 성의 각 무천은 직장과 거주지에서 신진적인 지원 환동으로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썰란은 돈 모았습니다. 빈하우쿠트 TDP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전 검텐시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에 문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하고 생활은 유치한 수 있는 일이 있으며 점만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업은 주문이 적고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설날에 검텐시는 긴장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빈하시에서 썰은 모넷기로 견정했습니다. 고향에서 멍미 떨어진 빈하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전 검텐시는 여기서 저도 회사와 도시 노초로부터 썰란 산민동안 아이들은 위해 음식은 싼 수 있도록 돈은 포함한 써물은 받았습니다. 새해에는 회사 일이 많나져 수입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고향에 가서 썰란은 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출은 줄이고 집에서 멍미 떨어진 설날은 보내고 부모님께 드린 선 선물로 적은 돈은 고향으로 보내는 것은 빈하시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기품이자 위안입니다. 민족 전동 설날이 여친 남지 않았지만 레 딩영씨는 자녀를 위한 새옷 몇 벌 외에는 아무것도 쇼핑하지 못했습니다. 민하시 런블동 숙박주인인 윈테이토 하시는 우리 수박근 60명 이상의 세입자가 있으며 우리는 그들은 친적으로 생각하고 평소 안부를 묻고 설날에도 망년 파티를 열었습니다. 문제를 하고 주첨은 통해 사람들이 찬겁게 논 수 있도록 우리가 연말에 작은 써물은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라이성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전 24년 설날에는 8만명 이상의 시외 노동자들이 설날은 마취하기 위해 고향으로 가치않았습니다. 이 중에는 빈하시 노동조합이 관리하는 노동자는 만명이 넘습니다. 빈하시와 시선노초는 각각 50만동에서 130만동 같이 상당의 기업 및 숙박구역의 어려운 상황에 저한 근로자에게 4,200여 개의 써물은 전달했습니다. 동라이성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계 방송채널에 인문화 한국관 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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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